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고 하문정 예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저희 작품을 털어서 제일 면세가 많으신 진정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라마 동민혁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역팔입니다. 반갑습니다. 운전기사를 지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판사 직원이고요. 택훈입니다. 카푸추노 되나요? 카푸추노 한잔이요. 가지고 가실 건가요? 여기서 가실 거예요. 네. 어? 저기 휴지가 어? 아니 그 옆에요. 아니 그 도 옆에 고마워요. 우리 때랑 한참 다른 것 같아. 자신감께 아주. 아무튼 옆자리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기자가 과장해서 썼나 보죠. 저 사실 이런데 날 많은 사람 아니에요. 아유 아닌 게 아닌데요. 엄청나신데. 출판계의 베스트셀러 제조기. 멀티 콘텐츠 창출의 귀신과 큰 강화. 책과 문학을 하고 있는 국카페 프랜차이즈도 됐고. 아유. 그만하세요. 싫어. 안 나가. 안 나가? 그럼 내가 나가. 안 나가버렸다. 추측해서 돈 버니까 내가 웃어 죽겠냐? 어? 그 꼴랑 180번 넣어서 자랑스러워 죽겠어? 너 웃긴다. 고초동 찌질이가 언제 그렇게 컸다고 잘난 척이야? 뭐? 찌질? 기본이 2시간이야. 너 취직하고 나서 약속 때마다 기본 2시간이 늦어졌어. 매번. 커피하우스 드디어 첫 촬영 날이야. 오늘은 처음 촬영이라서 택도라고 거의 포함 맞춰보는 그런 위주의 촬영이라. 그냥 이거 아쉬운 거 찍고 있는데. 지금 황대금 드라마가 3년 만에 처음 하는 거라. 제가 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어두운 촬영이 아니라 몽타족이 되게 잘 찍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피어. 우리 이거 만들어야 매일 좀 꿀려? 근데 이상한 거 되게 많이 찍게 해준네. 이거 안 나겠지? 괜찮겠지? 한 번에 떨어졌으면 안 나겠지? 한 번 밑으로 내려가. 이거 안 나겠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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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예요 눈 깜빡 나 갑자기 중국음식이 땡긴다? 중국요리 어때? 중국요리 좋지 그럼 리사선 갈까? 남산 쪽으로 가주세요 이거 뭐야? 차 세워 아저씨 차 세워요 저녁 맛있게 먹어 이제 선풍이 시험 하나 왔습니다 아 예 아 예 맞추러 오세요 테이크 가입했습니다 잠깐 뿌릴까요? 아이스크림 테이크 갈게요 오셔서 아이스크림 오세요 퇴갈 할게요 퇴갈 안 내면 줄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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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빠가 될 것 같아 이쯤 되면 썼다고 해야지 영세한 나름 목소리 터지는거 봐 이쯤 되면 배우마스까지 배우가 그때 잊지마 괜찮아 괜찮아 주먹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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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상태 긴장하는거 봐 헷갈리네 주먹내면 어떡하지 고비 때리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좋네 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도수가 챙긴 하나 도수가 도수가 흐르렀다 자 타endre 고추 장용 고춧가루 노트맥 참고 사이드 푸샷을 넓게 하겠습니다 사이드 푸샷을 넓게 하겠습니다 에허허허 아닌데? 예 뭐지 추천하지? 수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내일로 다 먹으신가요? 여행 아 그거 알아요 내가 성원형 소개신거 얼마나 후회하는지 10.4로 건너뛰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그냥 그리하여 아우 이정도면 뭐 아이 충분해 야 이 개자식아 너 사람 너 선배 쳐놓고 어딜 도망가 이 새끼야 선배가 선배가 뭐 너 이 새끼도 이 선배 선배가 더워 이 새끼도 여태까지